자 나루토 메이트리그 시즌3 제2회 1부 리그 결승전이 왔습니다 전대회 우승자죠 지루어 자 이에 맞서는 유미르님의 도전장이 될까요? 자 렌즈님을 꺾고 카누님을 꺾고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유미르 질풍전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왼쪽 라인 강했거든요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정말 강한 자가 있었죠 지루어님 전대 우승자이자 아 진짜 지금 현존 나루토 리그에서 가장 최강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지루어 자 유미르와 지루어님의 경기 결승전 경기 가보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첫번째 경기 가죠 그래요 뭐 살아있는 화석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예전에 좋은 경기 많이 보여줬었는데 유미르님께서 전설의 화석이었죠 진짜 아 아까 유미르님 진짜 4강 갈 때 너무 진짜 경기를 너무 멋있게 봐서 내가 이번 경기도 기대가 되긴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어우 쓰른건드님의 암 고맙습니다 맵봉스백에 감사합니다 힘차게 해설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겨어있습니다 첫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유미르님의 보루토의 서포터로는 하나비를 넣었구요 자 그리고 지루님께서는 카쿠지에 시단을 넣었네요 하나비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그로가 상당한 그런 또 근접 서포터이기 때문에 아마 지루님의 움직임을 좀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자 전원식으로 자 공중카드 깨주면서 유미르 좋습니다 유미르 참아야돼 유미르 바꿀지가 없어 자 아까의 그 분위기를 지금 잘 이어나가려면 물론 아까는 바꿔주기 없었지만 그냥 들어가긴 했지만 상대는 지루라는거 잊으면 안됩니다 아 지금 유미르 개박살나고있어요 지금 자 방어력 올라갈 때 먹을거야 유미르 자 지루는 여유롭습니다 바꿔치기만 지금 한개도 안썼구요 이제 한개 썼는데 자 좋습니다 공중전 뭐 카구 좀 화두까지 뭐 가고있고 지금 뭐 거침없이 지금 유미르는 압박을 지금 넣어주고있어 공중전에도 절대 짓지 않아요 유미르도 자 막아주구요 아 일부러 지금 한번 딜을 한번 노려봤었는데 야 이건 좋아요 보르투 나서랑 들어가구요 자 공중에서 자 자 이거 담아주실바 하나비가 한번 구해줍니다 하나비가 구해줬던걸 유미르 어떻게든 이어가야돼 지금 이거는 그러나 그러나 힘들어요 아 병탄 다 들어가고 유미르 지금 가야됩니다 자 상대 바꿔치가 없어요 희난 피해주고 들어갈수있으면 하나비 야 이걸 하나 야 디머에 요멜아 와 진짜 경기를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어낼수있나요 지금 이걸 하나비가 잡아주면서 상대가 바꿔치기 없으니까 경직이 당연히 걸려있죠 그 상태에서 디머이를 내리는 판단은 완벽한 지금 정말 신의 한수였어요 지금 역전했어요 유미르 와 오늘 이거 가네요 유미르 와 진짜 어 나 또 눈물나냐고 그러네 나 진짜 와 전사 자 물론 어 지금 지로님도 굉장히 지금 화나고 당황했을건데 와 대단합니다 진짜 유미르 자 끝까지 경기 봐야되겠구요 지금 자 하나비 자 하나비 아 이거 들어가요 카운터의 경직을 제대로 봤어요 지금 유미르의 반단과 반응속도는 완벽합니다 자 와 지로가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역전당해서 무너지는 와 지금 단순히 카운터가 빗나간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따내버리고 있다라는게 실수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반응하고 있다라는게 지금 자 다시 하나비 와 하나비가 참 그리고 괜찮네요 여자애가 참 참하네 자 좋아요 어 그리고 지로님도 지금은 그렇죠 그 지금 열심히 가야돼 웬만하면 저렇게 공중에서 평타밟게 무한 여타 잘 안하시는 분이거든요 야 카드 클래시를 카운터로 반격기를 어디서 들어오냐 어 이번 1경기 내가 접수한다 유미르 지금 지로가 막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막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자 자 각성 자 각성 들어가는데 자 지로 아 지금 이건 좋아요 자 바퀴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비 끝나고 가야돼 자자자 지로바퀴치기 아 차는 도중에 써버렸어요 지로바퀴치기 없어요 지금 이거 유미르 들어가는데요 아 이거 피 빤거 아니야 지금 아 지금 피 못빠랐네요 자 유미르 지금 피 내주면 그리고 안됩니다 피 내주면 들어가요 사신삼아 들어가 사신삼아 어허 어허 자 조심해야돼 시단은 정말 시단입니다 NES와 똑같아요 각성가면 자 자 자 어허 자 리더 체인지 아 아 들어가네요 지로 아 박빙의 경기로 가고 있어요 역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지로 지로님이 이렇게 진짜 죄선을 다하는 경기 정말 거의 진짜 저번주에도 못봤는데 야 무너지는 유미르 재력이 없습니다 유미르 무너집니다 바꿔치기가 없죠 아 다시 결국 경기를 가지고 오면서 첫번째 경기 내가 왜 괴물인지 알려주면 아 지로님이 1대0으로 첫번째 경기 가지고 오네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아 야 여기서 진짜 이번 경기 지로님 아마 팬도 많아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지로님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처발련님 별풍선 5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이브리그뿐인 별풍선 쏘고 있어 감동 받으셨나요 혹시 자 아 그정도로 지금 유저들도 별풍선을 쏘는 나루토 지금 뭐 이브리그 유저들도 지금 이 경기에 지금 감탄하고 있어 유미르와 지로님의 경기에 지금 감탄을 어 감탄하고 있습니다